광주 동구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가구 지원을 위해서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. 광주 동구에 따르면 이번에 한시적으로 완화된 긴급복지소득재산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와 일반재산 3억 5천만원 이하, 금융재산 가구별 700만원, 1000만원 이하로 확대 적용됩니다. 이번 완화된 소득재산 기준은 연말까지며 다만 생계급여와 실업급여,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법적 지원을 받고 있으면 제외됩니다.